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의 1등 사위감이 되고 싶은 박현호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 오우 아 이상 좋아. 잘생겼다. 오 비오리. 우리때랑 너무 다르니까. 완전 분홍색 입었어. 너무 차이 난다 나랑. 분홍색 입었어. 돌아와요 소녀팬들이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그럼 소녀팬들이 떠나갔나요? 되게 이어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.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버려서 공백기가 너무 길지 않았나. 하루에 한 번씩은 봤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사라졌다고 나오더라고요. 저는 노래라는 끈을 놓고 싶지 않았고요. 소녀팬도 소녀팬이고 어머니팬들 이모팬들 다 제 팬들로 만들고 싶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멋진 노래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세상을 미워졌나요 누군가를 잊어야만 하나 나보다 쓰러지고 또다시로 서지만 달라진 건 없는가요 세상길 걷다가 보면 빈 돌아가는 길도 있어 하루를 울었으면 하루는 웃어야 해요 그래야만 견딜 수 있어 앵둑빛 그 꽃도 보래 살며시 키스를 해주며 그대는 잠에서 깨우나 그대는 잠에서 깨우나 나에게 하얀 미소 지을까 그대여 어서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의 곁에 나 있을게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의 곁에 나 그대 곁에 나 있을게 감사합니다 박현호 선수의 무대 화이트 올스타가 떴습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스타일 노래 잘 부르다고 저는 현호 씨 노래 들으면서 너무 비주얼이 좋고 인물이 좋아서 사실 얼굴 잘생긴 분들이 노래하면 조금 마이너스 될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얼굴보다 노래를 못하면 그럴 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자격지심인가요? 근데 뭐 사실 박군 씨 박군 씨 네 자격지심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신유 씨의 잠자는 공주를 신유 씨가 너무 잘 불러놔서 이 노래를 정말 잘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 근데 오늘 현호 씨 무대는 정말 노래 잘 부르신 것 같아요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너무 잘해주셔서 별을 8개나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몸들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어떤 코치님 감독님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아주 좋은 가수가 될 거라고 트로트 가수가 될 거라고 트로트 가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? 주혜미사 감독님 저도 들으면서 어? 리틀 신유네?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리틀 신유는 완벽하게 클리어를 했으니까 다른 데로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